경기도의회가 16일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의사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29일까지 14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 16일 1차 본회의에선 경기도의 올해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사람 중심의 경제 전략으로 올해 도정을 이끌 것을 밝혔습니다. 2024년 경기도정의 핵심 전략은 휴머노믹스입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 전략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미래 혁신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AI와 바이오산업, 스타트업 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360도 돌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더경기패스, 경기청년사다리와 개비어 확대 등의 추진계획도 내놨습니다. 이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선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양당이 입을 모았습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 즉각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그간 멈추었던 경기도의 성장시계를 다시 제대로 돌릴 때입니다. 무궁무진한 발전의 터전을 갖춘 경기 북부와 비무장지대도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의견 청취, 경기도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조례 등 이번 회기 도의회에서 심의할 한 건은 66건. 특히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해선 일산대교 등 도내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고려한 겁니다. 경기도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조례는 대상 지역으로 안산 성감학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14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